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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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들으소서 들으소서 바쁨의 주 하나님 이 땅 주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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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해를 주신 내게 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